최근에 자동차주는 굉장히 악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도 여전한 것 같고요. 반등 시점이 언제로 보아야 될까요? 네, 일단은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러시아 공장 가동 중단이 현대차 같은 경우 연장이 좀 됐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항공이라든지 해온길 이런 부분들이 다 막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수출 비중 중에 러시아가 자동차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죠. 최근에 자동차주에 대한 부진을 조금 더 가속화시켰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올해 하반기 정도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해소되는 시점 시기가 올해 말까지 좀 미뤄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원자들 가격 폭등해서 좀 찾아볼 수 있겠죠. 리튬을 비롯한 핵심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급난이 더 심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 반도체 부족 문제가 단계 해소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 전기차 생산량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죠.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이 올해 전기트럭이라든지 SUV를 2.5만대 생산하겠다라고 전망했는데 기존에 애널리스트가 약 4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던 것 대비해서는 큰 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생산에 좀 차질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2차전지 관련 업체까지 다 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지수는 많이 밀렸죠. KRX 자동차 지수를 보면 고점 대비 35% 정도 하락했습니다. 거의 지수 하락 대비 1.7배 정도 더 크게 하락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이라든지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성장 기대감 이런 요인들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기에 말씀드렸던 이런 악재들은 대부분 주가에 반영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하락 시 좀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심주로는 제가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당장에 돌아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부품 관련된 종목분들로 관심을 돌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엔진 연결 호수 그리고 고무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세탁기 누수방지 제품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 고객사가 현대 기아차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에도 패킹을 좀 납품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전기차용 배터리 게스킷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게스킷이라는 것은 접촉면에 가스라든지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넣는 패킹입니다. 이 게스킷 같은 경우 배터리 화재에도 불이 붙지 않는 난연성을 좀 강화시켰고요.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매출 확대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인 동아피얼셀이 수소전지 사업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연료전지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동아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를 올해 초 1월까지 이어가다가 2월부터는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저점은 확인했다고 보고요. 원만하게 저점을 찍고 우상향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가 1만 200원 근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만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3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주로는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공략 주로는 동아화성 자동차 부품업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 대선이 끝나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폐기물 관련 업체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건설업방이 개선되면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섹터가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있는 아파트 부숴야 됩니다. 그럼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쪽의 시각들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도 어느 정도 수혜가 기대되면서 기대감이 같이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매립지는 한정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오는 단가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친환경 정책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관련된 인선 ENT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의 매출이 건설 폐기물이 65% 정도 되고 매립 폐기물이 31% 정도 되다 보니까 이번에 건설 폐기물과 관련된 쪽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올해 말에 보유 회사 중에 영웅산업 환경이 소각로를 증설합니다. 그러면 또 캐파는 두 배로 늘어나는 과정 쪽에서 매립뿐만 아니라 소각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으로 갈 걸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눈길이 가는 게 국내 유일의 폐기물 일괄 처리 기술과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체부터 운반 그리고 또 최종 처분까지 모든 작업들을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도권 건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47%가 늘었습니다. 수수료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에 따른 실적의 기반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인선 모터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 그리고 또 파쇄 재활용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우리나라엔 500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연간 3만 대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상위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여기서 앞으로 떠오르는 섹터 폐배터리 관련된 재활용에 대해서도 진출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을 것 같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418억 대 조금 줄어서 한 14% 정도 줄었던 수치는 보여지고 있지만 올해 실적 개선은 빠르게 다시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가격대 정도 살짝 눌리는 가격대 1만 1,300원 정도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1만 3,500원대 손절가는 1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폐기물 관련 업체 인선 ENT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만 3,500원 선정가, 1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